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병이요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계시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원수 목사님, 정진희 목사님, 박종철 목사님 여러 신앙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선배님 앞에서 감히 축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루가 지나려면 하나님이 허공중에 수십억 톤 뒤는 땅떨을 매달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초음성맥의 기가 31시간 20분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데 정확히 24시간이면 한 바퀴 돕니다. 음속의 1.5배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1년 365일이 지나려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초속 29.8킬로미터 음속의 70배의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이 돌리셨을 때 4기들이 가고 1년이 가고 여같이 신년들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석유와 석탄을 미리 땅속에 씹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따뜻하게 예배를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태양의 엄청난 불기둥과 태평양의 구름기둥으로 삼천총목을 모이게 사서 계시는 진행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끼리 마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제가 촌놈이니까 하모니카 또 짧게 한벅적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시간 전략해서 한벅적을 향해 짧게 여러개 부르겠습니다. 시간 전략하는 일정한 일정한 일정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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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